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늘 여기저기서 뜯기고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뜯기고 왔으면서도 지금까지 생존에 있는 것만 보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그만 뜯기고 살아도 되지 않나? 왜 계속 뜯기고 살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치근함까지 들게 됩니다. 뜯기고 사는 게 일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돈 뜯기는 것 외에도 감정 뜯기고 귀한 시간마저 뜯기며 삽니다. 이런 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저 뜯기며 사는 게 다반사이고 일상입니다. 이러다 인생마저 뜯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그래서 오늘은 평생 여기저기서 뜯기고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뜯기고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십니까? 그럼 이제 안 뜯기면 되는 거죠. 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평생 뜯기고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안 되겠어라는 말이 죽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뜯기고만 살아왔다고 아무 생각도 못하는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다 알죠.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는 속셈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 뻔한 속셈을 알면서도 싫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죽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용하려는 그 뻔한 속셈을 알아차렸을 때 입술은 마르고 심장은 벌렁거리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나며 두 손은 주먹이 쥐어지지만 싫다는 말은 끝내 입 밖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남들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 못하겠다는 것은 못한다, 싫다, 쉽게 쉽게 얘기할 것만 자신은 세상에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부탁하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 친절함과 배려심으로 들어주기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우리 뇌의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딱 한 번만 해보시면 아는데 부탁을 거절하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상대방의 그 마음에 공감을 표시한 다음 안타깝지만 자신은 들어줄 수 없다고 그냥 쿨하게 말하면 됩니다. 구구절절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부탁을 하는 사람의 사정도 있겠지만 당연히 들어주지 못하는 내 사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겐 내 사정이 먼저인 거죠. 배려를 할지 말지는 배려를 베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부탁을 하는 쪽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려를 결정하는 칼자루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겁니다. 평생 뜯기고만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발목을 잡는다. 착한 며느리, 든든한 사위, 효자, 효녀, 좋은 배우자, 의리 있는 친구, 힘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능력밖에 일이어서 들어줄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능력밖에 일을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줘야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또 다 그렇게 들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감사해하지도 않습니다. 되레 자신들이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죠.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부득이하게 거절하면 과도한 부탁을 한 것에 대해 미안해야 하는데 되레 왜 안 들어주냐, 왜 못하는 거냐, 지랄지랄합니다. 이거 세상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모두 사람을 우습게 보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겠다는 되어야 한다는 그 부질없는 바람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슈퍼맨이 아닌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뜯기고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선을 넘나들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호구로 아는지 쉽게 쉽게 부탁하고 이용하려 되도록 만든 책임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남들이 얕잡아 보게 된 거죠. 남탓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부터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힘들더라도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처음부터 용기를 내서 좀 더 단호하게 대처를 했다면 주위 사람 모두가 하이에나처럼 뜯어먹겠다고 덤벼드는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남들은 뜯어먹겠다고 덤벼드는데 뜯어먹으라고 발 뒤꿈치 내주고 다음엔 허벅지를 내주다 보니 이제는 숨통을 끊겠다고 덤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며느리고 사위라도, 배우자라도, 친구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효자, 효녀가 되고 싶더라도 한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생활의 경계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지켜내지 못하고 선을 넘나들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아무 때나 넘어들어와 분탕질을 해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선을 분명하게 긋고 경계선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입상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겠습니다. 평생 뜯기고만 사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마지막 로봇처럼 살아왔다. 감정이 없는 사람을 로봇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슬퍼도, 아퍼도, 상처 입어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것쯤이야 대범한 척하며 살다 보니 돌아오는 것은 더 크고 센 부탁드릴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엄살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자신을 드러내고 사셔도 됩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특히 자식들이 다 큰 성인이 되었더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당당한 부모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부모 이전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돈을 좀 뜯기고 마는 것이 낫지 감정과 시간을 뜯기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갈아 넣어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레 만만하고 우습게 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죠. 지금까지 늘 여기저기서 뜯기고만 살아와서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럽다면 지금부터는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로봇처럼 살지 않기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에 매이지 않기로 안된다, 못하겠다는 말을 가볍게 할 수 있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여기저기서 뜯겨 마음의 상처와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